짜증나 씨 아아 행막 국회 추천 질착 베비좀이요? 그거 받을.. 받을텐데 자 일단 전적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스 템포에서 점화들었네 아.. 나스스 왠지 불길하다 이 불길한 약하면 늘 맞는데 빠겹입니다 일단 제 점수가 지금 38점이요 인게임 추천 질착 베비좀이요 이게 내 링게임입니다 자 플래티넘이 껴있는 순간 이미 게임으로 오! 승격전이야? 오 이거 채영 영건이 승격전이네 이 자식 다이아로울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만 의아아아! 아악! 영건님 승격전이네 으아아아아악! 아니에요 그를 도와줘야될거 같아요 원래 내가 이 3은 2승 3패 2승 1패나 그랬으면은 몰라 아허허 몰랐는데 어음 좀 봐줘야되겠어요 아! 저 영어님 고맙습니다, 영어태기님 고마워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가도록 하죠 요롱물을 개님 어서 오세요 제너리 형님 알려주는 초반에 스펠 빼는 법 써봤는데 다 알렸데요? 요즘은 개나서나 그 스펠 써가지고 오오오! 오오오오!! 탈출 나와! 야! 왜 남았어! 탈출? 뭐, 뭐 했는데? 왜 탈출했어? 뭐야 왜.. 뭐야 왜 탈출해? 어 뭐 시작하자마자 탈출이야! 아아 역시! 역시 이 작같은 구간 아주.. 아주 긴장감 넘치기 벌써부터 탈출을 아아.. 좋다 좋다 그렇죠 전 누구나 기억을 납니다 어 나 2 찍었다 미안 아씨 W 찍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 들어왔어 그렇지 와야지 리신이 아마 블루 카종은 올 겁니다 여기로 한번 보자 리신 카종 올텐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갑자기 오면은 아 올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리신들은 아무 몸 오면 미치도마냥 카종 한단 말이야 아.. 안올려나? 어 이때쯤에 안오는거 보면 안온다 나이스 이거까지 딱 먹고 치가서 레드 먹도록 하죠 내 친구를 찾아보자 아 뭐야? 영건이 왜 나한테 욕해 근데 나 내가 원래 채팅을 안치려고 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치지 말래 제노님은 그 손가락만 그 엔터키만 빠져도 티어를 오른대요 티어를 올릴대요 티어를 올릴수 있대요 롤임맨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나는 채팅을 안치려구요 맨날 채팅 치다보니까 머릿속에서 필터링이 요기 필터링이 안되서 그대로 막 나오거든 레드.. 레드카종구나 그래서 이제는 채팅을 안치려고 안치려고 아니야 이 리신 이거 잠수인가? 아닌데 정글만 돌자 리신 어디? 나 왜 못봤지? 방금 요기 리신 마크 있었어요? 이모티콘? 나만 못본.. 못본건가? 일단 이거 먹고 아아 친척을었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나 지금 불안한거보다 우리팀이 딸거 같아서 불안해요 지금 랭가가 왜 욕해요? 내가 모르겠는데 영광아 왜 욕해 아 채팅을 치고 싶지만 채팅금지 때문에 안되겠어요 이제 채팅은 못치겠어요 이게 강등방송인가요? 야 강등.. 아아 역시 완벽해 역시 우리팀이야 역시 퍼브는 언제나 우리팀이 따여야지 제말시지 기다려봐요 카타장의 제너님 아 고맙습니다 자 이거 미드를 좀 뺏어먹어야 되겠어요 거부거부노 필손 아이 카타장의 제너님 아 펭갈 고마워요 다시 말하겠지만 고맙습니다 자 미드 미아에요 어? 아 그 그쵸 마이크가 이상해졌죠? 아 아 됐죠? 아 얘 마이크가 이상해 아 마이크 장애야 이거 아이씨 마이크가 불편해요 마이크 손 하나 밟으니까 좀 답이 없어 자꾸 튕겨 방송이 어? 잡을 수 있나 이거? 리신이 탑 갈 것 같은데? 은파의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리신 젖꼭지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내가 봤을 때 리신이 탑이에요 이거 탑을 역행을 좀 봐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영건이 영건이 신났네 기다려 영건아 기다려 영건아 지금 케이크가 왔잖아 짜아 야 이 새끼야 일로와 리신 여깄다 아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야 인마 이걸 어떻게 가 야 이 병 은근슬쩍 경험치 먹기 아아하하하 야 경험치 케이크 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가자 씁 아 조금만 참지 이거 역행 따는 건데 아 이 멍청한 자식 미드가야지 일단 경험치를 충분히 빨아야 뭐기 때문에 얘는 미드를 아! 아 영빈님 오십개 오백개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기쁄 줄 알았는데 아 오십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십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빼라 뒤지겄다 야 진주 본캐? 알았어요 본캐 거세요 그러면 아이씨 야 이거 나스스 뭔 리드 나스스야 야 영곤아 채팅치지마 이 자식아 너가 영곤인거 알고있어 아 지친구님 친구데 존나 못해요? 아 그건 알고있어요 못하는건 알고있어요 봐봐요 역시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거 지금 제가 하는게 본캐에요 난 정글링이나 돌아야되겠다 극길 극길 모모 갑니다 어 이야 가다 가다 나스스 아 예 아 노노노노노 오케 노마나 노실력 같은데 노실력 같은데 자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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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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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고 싸워 재현아 재현이 물어 고모고고 나 피스톤 아 아아 도망간다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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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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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먹고 가야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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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 으아아아악! 이 미친 새끼들아! 아 이건 아니지! 야! 아 대체 일자를 몰라 우리 팀은! 야 이거 북회 30 찍는 법은 그게 제일 빠르지않아요? 경험치고 싶어? 야 진짜 여기가 다이아입니다 어 되게 규첨이에요 뭐해? 아 아깝다 사실 노린거였는데 아 게임 아깝다 저 이번에 올 극딜 가려구요 내가 봤을때 극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번판은 극딜 가겠습니다 자 극딜이에요 아! 아 나 물약을 넘어섰다 야 이거 탑 저 라인이 털렸어 포시자 암호무요? 안돼! 근데 올해일이 뭐였지? 올공속 암호무 했는데 그때 털려가지고 다음부터는 올공속 암호무는 못하겠어요 앙! 포시자? 포시자도 좀 좋긴한데 아 그런말하지마요 솔깃하잖아 딸을 브론즈로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반영해서 포시자 가겠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포시자 가도록 하죠 아 이거 탑을 내가 딸수있나? 가동? 냉가하는 애들은 다 극딜이더라 우리 탱이 없는데 야 뭐야 영원 영원! 영원! 잡아! 영원 이 새끼야 잡았어 잘 잡았어 옆에! 오케이 그렇지 꼭 그렇게 안쳐도 되는데 아 빠캠이에요 지금 개념 빠캠중이에요 지금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 꼬라지 보니까 안될거 같음 야 그래도 다이아 오해요 그 기본적인 센스와 피지컬은 같았다고요 네 라서스가 좀 위험해요 얘 이 새끼 템봐! 미친새끼 아냐 이거? 얼음 송곳니를 하고 있네? 대체 무슨 템을 대체 이 미치도어! 안돼 도망가! 내가 살려줄게 어 빼! 빼 이 새끼야 너 불안해 피가 불안해 불안한 피야 안돼요 내가 던질 수 없어요 아니 AP나서스야 지금에서야 망설올려? 어 아니 이 포시장 가기에는 좀 오버한거 같은데 극팀 극팀 오모 갑시다 그냥 포시장 오모 가면은 우리팀이 그냥 게임 터질거 같아요 안돼요 안돼요 티어 다이아 5티어예요 야 여기가 다이아 5티어야 야아 제가 왜 다이아 5티어가 극함 티어인지 이제 알겠죠? 60초 후에는 바텀 가고싶은데 바텀 하는거 보니깐 가고싶지가 않냐 하핰 바텀에서 하는거 보니깐 가고싶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보는게 지금 다이아입니다 근데 다이아 5티어는 플래티넘이랑 똑같다고 들었어요 플래티넘, 골드, 다이아 5 진짜 이 세, 세금과는 똑같은거 같아요 야호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까아앜 뜨뜨놔 야풀까지 뺐어 개이득이야 개이득이야 피즈 때리는 척하면서 류인신한테 킬 썼다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야 피즈 플래시까지 뺐다 아이씨 나서스 템봐 이새끼 개이득 게임이야 나서스님 템좀 바꾸시면 안돼요? 나 아까 여자라고 개집냄새난다고 상대방 상대가 뭐라 하더라 여성유저는 여성유저 라고 말하면 안돼요 어? 오오 오? 요오 آ아아암 으아아아아아악 아이 시대로 너는 어때요 이새끼 무빙 그렇죠는데? f f f f f f f f f 이새끼 어디가 어디가 이 자식아 어디가 짜아 미ixo 짜아 짜아 난냐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줄이 거 stick 이제 힐 없어 아이씨 힐 없네 아이 짜증 아 괜히 따라갔어 우리 엄마가 바디는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디 괜히 따라갔다 W 찍을까요? 아니면 E 찍을까요? E 섬마가 날려나? WW가 낫겠죠? 그 게임은 무라서 아 랭가가 딜이 왔네 야 랭가야 딜 가면 너 진다니까 게임 랭가님 딜 가면 저요 팀 가주세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탑에서 많이 죽어놓고 딜을 가십니까 가면이요? 아 기다려봐요 Q 섬마가 제일 좋다고요? 야 무슨 아무거나 Q 섬마가 제일 좋아 저분은 아무거나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야 아무리 W 섬마는 봐서도 Q 섬마는 처음 본다 그 쿨갓모모 아니에요? 아니 근데 랭가 못하려고 있는데 지금? 봐봐 죽었지 또 아이씨 기승전 기승전 랭가 뭐만 하면 뒤지는 개봉지 같은 놈 어 이거 내꺼 전 분명히 핑 찍었습니다 저쪽이 안오는 것 뿐이에요 블루는 블루는 내가 줄려고 했는데 저쪽이 아는거야 난 줄려고 했어 내 의지는 줄려고 했다고요 야 타워를 어떻게 가냐? 새친구를 찾아보자 아이씨 탑 탑커버해야되네 이씨 야 랭가 가자 야 나스스 가 와 나스스 나스스 와 나스스 오라고 이소즈야 가 가다 어 야 잡아 몸통 박치기 야 살려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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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뿜뿜 찐기 뭐지? 자 잡았어요 이제는 레드를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모모노 레드 딱 빨고 안돼 이거 랭가가 띠껍게만 한다고 해도 랭가 띠껍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둘다 띠꺼워져 서로 던져 둘다 띠꺼워져요 서로 서로 서로서로 띠꺼우면은 둘다 띠꺼워져요 아 다음 플루는 줘야지 나 안주 안오면은 내가 먹어야지 뭐 당연한 소리하니까 이야아 이거 내가 바텀을 좀 한번 어? 야 바텀 3킬이네? 어떻게 3킬 되지? 아 근데 이거 풀어줬나? 기억이 소멸됐어 어 역시 탑은 가지 맙시다 탑은 가는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사람 있는 애들만 좀 내가 도와줘야되는데 사람이 아닌 애들은 내가 도와주면 안됐어요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스.. 더 못해지는거 아냐? 재난장 늑대머리 두개인거 알아요? 이거요? 이 늑대? 이 늑대가 두.. 머리가 두개라구요? 아뇨 하나야 아니면 어디갈래요 내가 지금 롤 3천파는 했는데? 세개 아니야 세개? 차라리 세개만 몰라도 두개는 아니자나 어? 에안!! 피즈찡 2 Helsinki pontos나 사이 야 이거 가도 못잡아 내가 봤을때 니 내가 물리면은 니가 막타 처먹을려는 속셈이 지금 눈에 뻔하다 두개 맞다고요? 아 야 잠만 새끼가 나 패기 개쩜 나를 상대로 야 야 안돼 까아아아 무빙 아흠키 뭐지? 아이씨 무빙 개쩜한데 아아이 아이씨 우리 우리팀 호응 개 느려 아이아이 야 이거 잡아 그렇지 아 안돼 으아 쫓아가 쫓아가 죽여 그렇지 다 다 다 아 바로 바로 그냥 콕개 죽지 전멸까지 아 전멸까지 두다니 아 툭까지 빼주지다니 아 덤마이님 어서오세요 이거 시발 간 다음에 음 이거 저랑 가자 심연으로 가야 되겠다 야 근데 나서스 지금 템이 뭐냐 저거 와우 나서스 템 보고 지렸어요 그리고 스택 보고 한 번 더 지렸어요 어 두개네 진짜네 머리 두개네 아니 나서스 템 16분에 54개 54개야 시발 아 이게 뭐하는 새끼야 어 어 존나잘해 어 갱가는 저겁니다 CS먹어야지 오케이 아 땅만 팟다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나서스 스택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아니 나서스 템이 지금 16분에 57개야 아이 뭐야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 유튜브 재밌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바텀을 살려야되나 블루 맞은편 오 오 오 오 오 나 꼈어 아 아 나 꼈어 아 텔 뺐다 내 그랩에 텔 뺐다 내 붕대에 텔 뺐다 개이득이야 어 잠시만요 와드인가 요기 잠시만요 잡으려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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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드와드와와드와와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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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와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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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зoo ㅇㄱ fellas 갈게요 quelques несколько 적응 Indeed 짜아악! 공! 으아악! 나 살았어요! 짜! 야야 버린나 버린나 미안해 영건아 빨리 와줘 영건아 살려줘 어 이거 가질걸? 가질걸 그랬나? 아 영건이 너무 늦게와 야 영건이 개못하잖아 누가 잘한대 뭔 놈이야 으아악! 거북거북 아 살려주세요 야야 부시 부시 플레이 부시 플레이 오 영건 영건이가 해냈다 야 누가 영건이 욕해요 영건이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 지금 야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4킬 4대시야? 그렇다는거는 방금 여기서 3킬 짰으니까 1킬 4대시였다는거야? 세상에 1킬 4대시였다니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1킬 4킬 4대 아 이 영건이 친구 이거 어? 탑갈까? 야 이거 레드 좀 먹어야 되겠다 태세 변환도 좋을 때 태세 변환 해야되요 지금 제 태... 야 이 새끼야! 레드 욕심을 살려줘 살려줘 야 존나 센데? 왜 이렇게 세 그래도 레드는 먹었다 나이스 야 이거 탱중 가야되겠다 아이씨 너 지금 스택 쌓아봤자 지금 육십... 육이잖아 미칫놈아 야 나보다 CS 더 못먹... 아 그래도 CS는 나보다 잘 먹었네 나는 플레로 안떨어져요 라일라이 가야되겠네 또리노님 안녕하세요 불없어? 있는데? AP는 스택이 필요없다고요? 그거는 스택을 못사는 사람들이 그러는거죠 어? 야 고이 아님 진짜 고이 아님 고이 아님 고이 아님 고이 아님 고이 아님 레드 레드임 아 진짜 아 고이 아니라고 야 야 야 야 나 썼어 미안해 던지지 않겠지? 설마 불을 하나에 던지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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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썼어요 미안해 이 새끼가 뭐야 새끼야 야 자 이거 믿어 이거 믿어 오다 다 오다 나 썼어 도망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블루 하나 때문에 이럴줄 몰랐어 오오오 야 블루 하나 때문에 야 그래도 블루 야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블루 하나 때문에 던지는건 좀 아니잖아요 짜아 재간동에 쓸 시간도 없지 이 자식아 에 극질모모라고 암살자다 암살자 모모야 자 자 제가 봤을 때 여기 가면은 레드가 있을겁니다 레드 고모고고 없어요 그러면은 바르 백 돌아서 오 들어온다 근데 이거 이즈가 너무 잘해가지고 할만한데? 이 잡아 잡아 야 야 붕대 붕대 개잘 맞췄는데 살려주세요 영광님 어어 궁극기를 궁극기를 못 맞출조리야 오잇 그렇지 나 썼어 나 썼어 달려 야 전멸 전멸 이 새끼 미쳐나 이거 간다 야 이거 이거 밀어 저 때문에 많이 졌다구요? 왜 그렇게 생각한거죠? 당신 야 알리스타 이 개새끼야 너 너 씨 야 알리스타 새끼 때문에 길막했어 알리스타 이 개새끼 이거 길막 아 아니 피할 수 있었는데 알리스타 길막 아 알리스타 길막 때문에 그렇지 영광아 카라 아니 알리스타가 여기서 길막했어 아니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아니 아니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내가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나가려고 했는데 알리스타가 앞에서 길막하는거 못 봤어요? 못 봤자구요 존나 억울 개 억울 핵 억울 개 억울 개 억울하다 아 이건 진짜 나탈샤지라 여기도 분명히 알리스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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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궁각도를 보고 나서 여기 오른쪽으로 살짝 폈는데 알리스타가 옆으로 살짝 들어가서 내 궁 내가 도주관을 가로막았다구요 개 억울 완전 핵 억울 끝나고 무조건 알리스타 리보십니다 어 뭐야 아 나 사장님 드세요 어이 아아이 드세요 드세요 봐봐아아 이 알리스타 새끼들 이거 어? 인정 안되잖아 자기가 트롤이라는거 근데 왜 상식적으로 자기가 트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처음 왔네 미친 또라이 놈 너는 리포시다 이 자식아 자 여기서 이제 그거 뽑으면 되겠다 그 뭐지? 체력템 체력템 뭐였죠? 이거 이거 뽑으면 되겠다 거의 내 허리티 이거 지금 강당은 아니에요 38점 이어가지고 아직은 안전방 아직은 안점 안전한 점수에요 아까 전에 살짝 위험했어요 강당당할 것 같아서 자 리 리안드리랑 라일라일 일단 라일라일부터 뽑아야 되겠다 피가 너무 딸려가지고 라일라일부터 자 여기서 있자구요 어? 어 뭐야? 깜짝 놀랐네 자 여기 있다가 고무고무 피스톨로 이니시 걸자구요 자 들어오거라 어? 야 요거다! 요거니가 해냈다! 요거니가 해냈어! 크아아아아아악 쨰아아아아아아아악 가! 내가 이 알리사 이 미친 새 좋아 W로 어시 먹었어 오이 미친 나세풀 새끼 나세풀 새끼 고이트롤이 분명해 어어어 이 오 아깝다 아 근데 미니언 붕괴에다가 정말로 묶으려고 했는데 입놀이였어요 음.. 입놀이예요 일단 블루부터 먹쇼 얏! 어아악! 어 따니! 레드 먹어야지? 아직은 제가 레드 먹을 때에요 어 왜냐면 얼거니지기 때문에 레드는 필요 없을거야 내가 먹는게 훨씬 나을걸요? 아악! 아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유튜브 구독좀 해주세요 그래 다까지 딱 먹고 이야아아악! CS 개꿀! 핵꿀! 아이 두듬짓 오케이 이것까지 딱 먹고 야 나 갈게 들어가 싸우고 있어 점멸 90초인데 90초 후면은 잡을 수 있겠다 싸울려고 이거? 나 없는데? 아 나 정멸만 있으면 이거 이닛이 가능한데 나 썼을거라고 이거 레드가? 지금 이걸 이 블루를 힘겹게 잡고 있는데 레드를 먹겠다고? 게다가 에이피나 썼어요 미친새끼 이거 아이 템을 익어가는 미칫놈이 어디냐고 서류왕 가고 있어 이씨 알았어 야 60초만 기다려 60초 후에는 몸릿이 제니시 에이틴 간다 야 60초만 야 60초만 기다려 찌야아 아아아아 그렙짤바 그렙짤바 아 라이언씨 높어먹였어 이거 너무 그렙짤바 어? 와 어 영건이 잘하는데? 영건이 웬일이야? 우리 영건이 똥댕인줄 알았더니 이제 다 컸구나 고뭅고뭅 아하 야 붕대가 맞는적이었냐 에프 어시 일단 하나 빨아주고 어 야 궁 잘못을 꺼냈어 짜아 피소의 1인공이다 1인공은 상상도 못했지 이 자식아 이거를 노리고 있었다고 사실 1인공 밖에 못써요 헤헤헤 불로 먹어야 되겠다 워 이 암호모가 위험해 아니 암호모네 이즈리얼이 위험해 야 근데 아이 바텀 듀오가 좀 잘한다 쓰읍 근데 영건이가 의외의 선전이야 영건이가 제일 트롤인줄 알았는데 영건이가 제일 잘하고 영건이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영건이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 딱 먹고 어 야 근데 탑을 아직도 못 믿었어? 야 이거 라인 먹다가 죽게 죽을거 같애 왠지 헤헤 왠지 라인 먹다가 죽을거 같애 하하하하 직가야지 직가서 이거 뽑으면 되겠어요 이제 자 이거 뽑고 리안드리 랑 대캡 아무리 봐도 빠캠 같지 않아요? 야 지금 제일 빠캠하고 있어 지금 제일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제 비번 설정은 비번 설정 방 아프리카 비번 설정하는 이유가 유튜브 구독자 좀 늘리려구요 그러고 딱 어 쟤는 내가 방제에 나가면 맨날 이렇게 써놓잖아 유튜브 구독하면 비번 보임 이렇게 써놓아가지고 진짜 실제로 유튜브 구독해서 댓글로 세모님 왜 유튜브 구독했는데 비번이 안 보여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호구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공략하는거죠 헤헤 호구 자식들 구독자를 늘리는 것 뿐이라고 당신들은 그냥 구독자일 뿐이야 아 농담이구요 아 구독하신 분들 고마워요 이거 근데 낫서스는 진짜 캐리받네 야 낫서스는 이거 우리 끝나면은 맘스터치 햄버거라도 불려야되겠다 야 쟤 캐색 아우 탈났어 다행이군 이 새끼 이거 먹었으면은 바로 던졌습니다 경거리는 승격실패구요 아이 농담이에요 무슨 구독치 소각이야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이야아 미니언 먹어야지 아 아니 질차 대체는 하지마세요 근데 뭐 어차피 님들 다 알림이 꺼놓잖아요 내가 맨날 비번 설정해가지고 안그래요? 쯔야아 에프가 오고 버리기 하하하하 너가 먹을줄 알았냐 이 자식아? 나는 강타가 있다고 어리석구나 약한 자유 야 이제 전멸까지 있기 때문에 완벽한 3인공이 되요 3인공으로 이제 내가 한타를 종결시키겠습니다 아 네 녹화때문에 그런거에요 녹화때문에 비번 설정하는거니까 좀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쓰읍 대켓부터 갈까? 가자 영곤아 알리스타 따아 개멋져 오빠들 개멋져 와아 폐지궁 알리스타궁 아 영곤이 진짜 개트롤이네 이씨 영곤이는 칭찬을 하면 안돼요 보니깐 영곤이는 칭찬을 하면 더 못해지는 성격이라구요 역시 쓴배가 필요해요 저새끼한테는 하하하 자 이제 여기서 베인이 여기로 갈거에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늑대를 먹어요 완벽 이거 한타하면은 그냥 이길테네 야 한타하자 아 유옹님 어서오세요 아 유옹님 어서오세요 야 일로와봐 왜 한타 왜 우리 우리 왜케 암살자 조합이야? 서로 다 따로 다녀 어이씨 아 왜케 따로 다녀요 우리팀 야 그냥 우리 모이면 이길거 같은데 얘 뭐야 기병만이다 전구를 돌고있어 우리팀 전구를 과감히 돌고있어 근데 우리팀은 아무도 쟤를 잡으려는 생각이 없어 레드 한 번 더 먹어야지 오 야 원컴인데? 야 존나 세 이 데크 깔아져요 아니 지금은 비번 안걸려있어요 나 16렘만 찍으면 안되나? 쓰읍 아 근데 내가 오늘 좀 빡김좀 하고 싶은데 어 이거는 사실 유튜브용 영상을 하나 찍고있기때문에 가자! 아 존나도 존나도 가면 좋을텐데 근데 데크 깔는게 훨씬 나을걸? 카미가제 암호문하고 내가 딜 다 받고 죽으면 돼 우리팀에 안와서 해주겠지 뭐 아 야 근데 나 좀 무섭다 나 피즈한테 원컴 나가지고 으어어어어 어니? 피즈 피즈 눈치 개빠른데? 아 아 스읍 아 스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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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아아아악 명품! 명품 그랩 아 명품 자꾸 그랩이라네 명품 붕대 엄청난 붕대 상상을 죽을어야죠 3인 3인공 안먹었나? 이거 피즈 재간룩이로 피했죠 야 똑똑한 새끼 나만 보고 있다니 변태같은 자식 그래도 뭐 저거저거 내가 궁극기 안썼으면은 암호문 죽어 아이 그 이즈리얼 죽었어 근데 바론가지 바론이 훨씬 나을텐데 으어어어 아 린사님 잘 죽어요 하하하 도와줄거라는 개같은 소리 하지마세요 안도와줄거니깐요 이거 먹어야지 야 도와줘 가야돼 이거 아 근데 내가 너무 딜로만 갔나봐 아 이거 못잡을 것 같은데? 어! 아 도와줘요! 누가 나 좀 도와줘요! 아이씨 영건희 씨 영건희가 픽찍었는데 씨 영건희가 안왔어 씨 그렇지 들어가 그 들어가 아 영건희 씨 개트롤 아이씨 아야 피즈 때문에 이거 내가 딜고 딜로 가도 에그 사람 맞습니다 유튜브 스타는 아닌데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뿐이지 하는..하고 있는 것 뿐이지 유튜브 스타는 아니에요 유튜브 벌레라고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뭔가 듣기 좋아 유튜브 유튜브 스타라고 하면은 아 내가 유튜브 스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유튜브 벌레라고 하면은 부담감 같은 게 없어 아하 내가 벌레구나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아 다시 다시 생각해볼게요 벌레라고 하지 마세요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졌거든요 벌레라고는 하지 마세요 기분이 갑자기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스타라고 해주세요 그게 훨씬 듣기 좋았네요 야 우리팀 점점 다 던지고 있네 물론 던진 시초는 나지만 점멸만 있으면은 이거 다 잡을텐데 제벌레라구요? 닥치세요 닥치세요 제벌레 하하하하 닥쳐 제벌레라니 아 듣기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하하하 유튜브 버그 유튜브 버그레 하하하하 유튜브 버그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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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주님 고맙습니다 백플러 오오 굿 아아 어 뭐야 안 따라가죠?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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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 이 자식아 그렇지 알리스타 그냥 먹어 뭐야 아 못잡나 이거? 앙 오 잡았어 오케 개이득이야 근데 왜 우리 집에 한명이 없는거 아니야 자꾸 뭐 얘였구나 한명이 없다 했더니 얘였어 얜 어디서 자꾸 뒤지는거지? 얘는 한타한적이 있나? 얘는 한타한적이 있어요? 그는 농작군인가요? 근데 농작군이라고 할 수 없는게 34분의 156스택이에요 이게 정녕 사람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는 무슨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하는걸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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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가 세번중에 한마디를 못 맞췄어 와 와우 라스스가 더.. 아앗 무슨 생각일까 아하 아 대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거지? 그러지? 대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거야 아 아 이제 라스스님 이거 한타좀 해야되요 아니 이거 얘가 아니 아마테라 쓴다 왜케 약해? 왜케 약한거야? 아마테라스 맞아? 왜곡이요? 왜곡 뭐야? 왜곡이 뭐예요? 왜곡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레드 너가 먹는게 낫겠다 아 원래 내가 먹으면 안되지 조냐가 지금 어 연곤이 뛴다 연곤이 왜케 약해졌어 아 탱이구나 아닌데 딜인데 연곤아 연곤아 요기다 아니네 오케오케오케 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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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짜아아아아아아아 죽어라 아 강등위기 탈출했습니다 화면 안깨질걸요? 화면이 깨지는 이유는 없을텐데 왜곡이 뭔데? 왜곡이 대체 뭐야 바론? 나 스마 자신없는데? 나 스마 자신없어 얘들아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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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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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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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지마 붙지마 바론 먹을걸 바론 먹을걸 미안 나 노스만데? 노스만데? 야 나 노스마야 야 나 스마 괜히 썼어 야 미안 이거 바론 뺏기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바론 뺏길거 같애 불안해 이거 못먹을거 같애 이 새끼들아 못먹을 야 내가 막갈게 내가 막갈게 그냥 먹어 먹어 막았다아 됐어 됐어 카미가제에 제가 말했죠? 카미가제 암흥이라고 바론을 지켰습니다 바론을 지켰어요 됐어요 이거는 완벽한 세트였어요 이건 어쩔수없어 뺏기는거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게 훨씬 나아 팀원의 이득을 먼저 보는게 우선시 해야되기 때문에 잡았나? 오 그렇지 영곤아 달려 영곤이 잘했다 영곤이 개멋쪄 근데 아까는 살짝 솔직히 좀 못하긴 했는데 이제는 좀 잘해보이는군요 자 이 미드를 갑시다 영곤이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나 이제 궁극기랑 전멸이 있으니까 전멸이니쉬를 통해서 전멸궁으로 가죠 네 생방송입니다 전멸궁이니쉬 해야되겠다 오 이거 먹으려고? 아 브루샤스님 어서오세요 어 나와봐요 이거 먹었나? 네 형장님 어서오세요 오오 이야 이야 피즈 야 이걸 왜 전멸로 무슨거지? 개잘물었다 못잡았다 이거 죄감동이 있었다 아아 야 알리스타 우와 페기 슈와이 개잘다 페기 해안색 페기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팀 스바라시 죽였어 죽였어 예예예예예 에브리바디 세데이 야야야 고마고마아아아아아아 아하아 나 쎄라고 으아아아! 누가 쎄! 미안해요! 강강술래 아하핳 아하핳 아하하하 아 페이스북 공지나 좀 적어야 되겠다 이때 죽었을때 죽었을때 페이스북이나 해야지 어? 이거 왜 아니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아 강간... 강간술래 말고요 아 이 음탕한 자식들아 강간술래 말고요 강강술래요 아하핳 여러분들이 약간 음란 마귀가 좀 쌓이신거 같아요 귀좀 정화 귀좀 물로 닦고 오세요 달팽이관 좀 흠뻑 젖히고 오세요 아이 음란한 것들 진짜 그런 생각만 들고 말이요 아이 좀 변태 변태 아닙니까 님들? 조용히하세요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묻혀두도록 합시다 너무 그런 쪽만 가면은 0점 먹어요 지금 내 아프리카 아이디 3개 0점 먹었다고 해요 이것까지 0점 먹으면 제 일자리는 이제 세이굿바이 입니다 제 이제는 알바해야되요 막노동해야되 병오니까 간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형 아이디만 살았어 할아버지 아이디 엄마 아이디 아빠 아이디 다 0점 먹었어요 이제 우리 형과 아이디 지금 이게 형과 아이디거든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까지 0점 먹으면은 어쩌다 0점 먹었어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아프리카는 수위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전망좋은집 틀다가 0점 먹었다고요 영화방송 bj였어요 그때는 아프리카 1위였어요 제가 진짜 영화방송 bj 1위였어요 전망좋은집 틀었을 때 시청자 5천명 봤을걸? 아침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그런걸 즐기시려고 이 음란한 자식들 아 물론 저도 즐겼지만 말이죠 영정 당하실만 했다고요? 영정 당하실만 했다고요? 아니 그때는 근데 그런게 수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때 목탁 부금소리 막 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욕 되게 처먹고 되게 처먹고 그때는 추천받으려면은 추천받기가 어려요 영화 bj는 추천받기가 어려워서 전망좋은집 같은 영화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엑기스 부분에서 약간 멈추고 목탁소리 들려주면은 애들이 추천이 빡빡 올려줘요 그것때문에 일부러 추천 얻으려고 그런것도 있고 어! 망했다 팔려줘 아니 디딜 나 왜케 약하냐 어? 야 이게 이게 붕래가 안맞아? 낯선 스택이요? 지금 죽어가지고 맨날 죽어가지고 모르겠어 이제 볼 수가 없어 계속 죽어가지고 저 스무살입니다 그때는 내가 고1이었어요 1 중학생 3학년이었나 고1이었나 기억이 안하네 어 야야야 나 왜요rek에가냐 와아 내가 뭔데줬어 도망가 도망가라고 아 죽으러갔다 크로시 피즈 나이스ائ팅 뭐 이즈 화이팅 개저런데? 는 호그 는 호그 19세 안됐는데 전망좋은집을 봤다고요? 여러분들은 19세 안됐다고 야동은 안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어? 깔끔한 척을 하세요? 지금 끝나면 바로 영화 그런 전망좋은집같은 영화 한편 보고 살거잖아요 제가 모를줄 알아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 저 저희 아버지 세대때는 뭐였지? 그 그 뭐였지? 그 뭐 뭐라고 하죠? 그 하인 있잖아 아 뭐라야되냐? 마당새! 마당새와 어? 함께 마당새와 같이 즐기는 떡치기 라던지 막 그런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농담이구요 자 이런 이런 수위는 이제 그만합시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그만해요 베스트 빛을 따야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인원수위로 가면은 아 병광새! 아 근데 병광새와 즐기는 아니야 마당새였어 마당새와 즐기는 아이 그만합시다 나 써 스택이요? 228개? 43문인데 228개야? 와우 마림은 왜 돌새에게 쌀밥을 주었을까 아 그거 그거 말고도 있어서 그거는 원조인데 제가 본건 짭이었어요 그거를 옛날 옛날에는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봤지 근데 친구네 집에서 그러다가 친구 어머니한테 좀 엉덩이 맞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디오는 어떻게 버렸는지 어머니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비디오의 소식은 감각무소식이더라구 아 이거 자연스럽게 패드립이 돼버렸네 아 괜찮아요 지금 뭐 그 친구는 저랑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 친구는 지금 뭐하고있지 생각해보니까 막템 뭐가요? 지금 돌아가야죠 아버지 서랍장에 있다고요? 너무 갔는데? 아 물론 간 시초는 나지만 뭘 좋아해? 뭐 무슨 무슨 장면 아 야 잠만 도망가 일단 지금 그런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타 이거 이겨야되요 아 이거 우리 조합이 너무 딸리는데? 탱이 없어 어 내가 탱할거 그랬나? 어 야 역시 죽여워 죽었다 궁 잘나렸다 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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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한타 졌어 렉가 렉가 가 가 가 렉가 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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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옆 lira 여거라 여거라 엉 Board 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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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Ist 애나 이거이거 여거라 여거라 좀만 더 여거라 지금 이거 억제기 다 빨려서 백두 백두의 신이 나를 부른다 백두의 신이 백두의 신이 나를 부른다 백두의 신이 나를 부르고 있어 백두의 신이 나를 부른다 흐흐흐흐 쥐야아아아 바로 먹겠다 가자 마지막 이 백두에 모든 걸 걸겠다 같이가 같이가 내가야 빨리와 빨리와 이 동선이 안전해 이 동선이 안전해 빨리와 요기 요기 안전하다 어그로 낯섰어 어그로 빨리와 빨리와 내가야 빨리 여거라 빨리와 여거라 여거라 빨리와 옥죽이 옥죽이 왔어 야 빼 빼 빼 빼 야 나섰어 나섰어 너무 들어갔어 야 이 새끼 눈치 이 새끼 방풀이야 방풀이야 이 새끼들 방풀이야 아아악 아 방풀이였어요 ㅎ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죄송합니다 방풀이었네요 흐흐흫 이거를 어떻게 알지? 부부형이 오는길에 내가 와디체크를 다 했는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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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지?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끝난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